안녕하세요 PS입니다 역대급으로 다이나믹했던 스토브리그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팀별 선수 로스터를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스토브리그의 경우에 한 개팀씩 짚어 갔었으나 이번에는 몇 개의 덩어리로 묶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칼럼 한 편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2024 월즈 챔피언인 T1은 도란 선수를 탑으로 영입하며 현준 페국회, 티라노 페국회를 완성하였습니다 젠지는 T1과의 캐삭방 월즈 4강을 패배하고 나서 기존의 로스터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였지만 기캐초 룰이라는 네임벨류 빵빵한 로스터를 다시 한번 구성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포스로는 BNK에서 좋은 포텐셜을 보여주었던 듀로 선수를 영입하였죠 하나생명은 기존에 든든했던 피제바디 라인업을 유지한 채 탑의 제우스 선수를 영입하여 기대감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3강 팀들의 로스터를 보면요 우리가 왜 15달러 챌린지를 하고 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젠지를 볼까요? 보통 15달러 챌린지를 하면 5달러에 놓는 선수들이 쭉 보입니다 기인, 캐니언, 초비, 룰러 15달러 챌린지를 제작할 때 이 선수들을 4달러로 내리면 보통은 욕을 먹어요 여기에 젠지가 예전 딜라이트 선수를 영입하여 대박을 냈던 것처럼 이번에 듀로 선수를 영입하여 복권을 긁어보려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기캐초를 쪼개선 불안함을 느낄 수가 없으니 듀로 선수의 플레이가 중요하겠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룰러 선수가 서폿도 이끌어줄 수 있는 원딜 선수라 생각을 하여 바텀 쪽도 웬만하면 큰 사고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단 T1의 국회 듀오, 한화생명의 바딜 듀오와 비교를 하면 호흡도 이제 맞춰야 하고 듀오 자체의 체급은 밀리는 게 맞겠죠 특히나 내년에 라이엇이 계속해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 한다면 바텀의 라인전 체급이 더더욱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젠지 바텀의 물음표를 띄우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딜라이트 선수의 브리온 시절 스탯 그리고 듀로 선수가 BNK로 콜업된 뒤 LCK 서머에서의 스탯입니다 딜라이트 선수가 젠지로 이적하기 전 스탯을 보면 아무래도 하위권 팀이다 보니 패가 많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라칸, 레오나, 노틸 등 메이킹형 서폿을 주로 다루고 팀 성적에 비해 성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위권 서포트 선수들의 라인전 지표를 확인해보았을 때 심하게 15분까지의 경험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딜라이트 선수는 완전히 넘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죠 듀로 선수는 CL에서 이미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주고 있다가 6월 30일 콜업이 되어 남은 서머 리그를 주전으로 뛰었는데요 라칸이나 레일 등 이니시형 챔프들을 선호하며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5분 경험치 지표 역시 심하게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위권 바텀 듀오들에 비하면 헤나, 듀로, 듀오가 밀리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딜라이트 선수 영입 당시와 비슷한 느낌이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워낙 팀에 베테랑들이 많다보니 여기에 주눅들지 않고 배울 것들 빠르게 흡수를 한다면 좋은 모습을 듀로 선수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BNK 오프 더 레코드 영상이나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듀로 선수가 주눅들 성격도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요 T1과 하나생명 로스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팀은 탑라이너가 교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팬들에게 중요한 건 T1은 도란을 환영하고 믿고 응원하면 된다는 것 하나생명은 제우스를 환영하고 믿고 응원하면 된다는 것 그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양 팀 팬들은 새로운 선수를 열렬히 환영하고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매우 재미있는 점이 T1은 원래도 탑을 인게임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갈고 닦은 플랜에 도란 선수를 넣었을 때 어떤 또 다른 매력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생명은 미드바텀 쌍포에 매우 집중하는 팀이었지만 제우스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3포를 갖추게 되었고 훨씬 더 유연하게 승리 플랜을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경직되어 있지만 체급 하나는 끝내주는 팀이 전략적 유연함까지 갖출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3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T1, 젠지, 하나생명 모두 너무나 기대가 될 정도로 화려한 스쿼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T1은 도란 선수가 잘 스며들 수 있을지 플러스 고점은 누구나 높은 걸 알고 있지만 평균적인 퍼포먼스를 훨씬 더 끌어올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젠지는 듀로 선수까지 잘 이끌어 고점을 더 높일 수 있을지 플러스 월즈에서의 팀 기대 대비 부진을 이번에야말로 청산할 수 있을지 하나생명은 기존에 경직된 승리 플랜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을지 플러스 T젠을 상회하는 고점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마다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3강팀 모두 월즈 우승이 목표인 팀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서부팀 라인업은 굳건했습니다 프롭은 6위까지이기 때문에 동부 5개 팀의 6위 레이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앞에서 짚은 3강팀에 DK와 KT가 서부팀 라인업을 마무리 짓는 게 일반적이었죠 일단 내년도 DK와 KT는 서부팀 라인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드 때문입니다 강한 전력, 체급은 미드에서부터 나옵니다 DK의 프랜차이즈 스타 쇼메이커 선수는 최근 부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는 20년도, 21년도의 쇼메이커 선수 고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년 연속 월즈에 진출한 미드라이너라는 타이틀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여전히 경쟁력 있는 미드라이너이고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BDD 선수도 LCK에서 손에 꼽히는 미드라이너입니다 16년도에 데뷔를 하여 지금까지도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챔프포 문제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깎아와 증명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롤 e스포츠 씬 연봉 규모가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미드라이너들을 중심으로 팀 프차화를 진행하고 단연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BDD 선수가 KT와 일찌감치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동북권 팀들 입장에선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결국 LCK의 5대 미드, 페이커, 초비, 제카, 쇼메이커, BDD를 뛰어넘는 미드를 발굴해내야 서부팀 진입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DK와 KT 모두 팀을 상징할 수 있는 미드라이너를 갖추었고 적절히 다른 라인 코어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DK의 경우엔 기존의 호평을 받았던 에이밍 선수와 루시드 선수가 잔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서포트 포지션에 베릴 선수로 채워 넣었죠 올해 월즈에서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메이킹 능력 이를 갖추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바로 베릴 선수이기도 합니다 도력을 사용했다고 표현이 되는 부분이죠 다만 최근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허무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어 KT에선 팀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도 존재를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번 레오나 조합이나 칼리스타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DK도 경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베릴 선수의 약점을 최대한 가려주고 장점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사전 설계를 한다면 팀의 고점을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쇼메이커 선수와 베릴 선수는 최고 고점을 함께 맛보았던 라인업이기에 기존의 쇼메이커 선수가 안고 있던 부담감을 베릴 선수가 같이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KT는 커즈 BDD 듀오가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올해 광동에서 원작 롤을 훌륭히 수행해냈던 커즈 선수가 다시 KT로 돌아오게 되어 많은 KT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정글은 원작 역할을 한번 경험한 선수들이 이후 시즌에서 더 활약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너 선수가 있죠 원딜에는 덕담 선수가 LCK로 리턴을 하였고 탑에선 퍼펙트 선수가 2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후반부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만 새로운 감코진과 함께 더 발전된 모습을 퍼펙트 선수가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CL을 중간중간 챙겨보면서 정말 플레이가 괜찮다 생각했던 선수 두 명이 있는데요 지금 로스터에 보이는 DK의 CU 선수와 KT의 웨이 선수입니다 DK와 KT는 적절히 베테랑으로 구성을 하고 훌륭한 데뷔 시즌을 보낸 2년차 신인도 유지를 하면서 매우 기대를 받고 있는 신인 선수들을 콜업한 것까지 흐름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로스터를 양 팀 모두 잘 구성하지 않았나 팀 팬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기대 포인트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신인을 응원하는 맛도 있고요 재결합한 베테랑 라인들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2년차에 접어든 괴물 신인들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은 동부 5개 팀의 로스터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 이유는 동부 팀들이 모두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하여 저마다 할 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리온의 로스터를 보면요 올해 서머 전반기 굉장히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후 페이트 선수를 영입하면서 베테랑 미드의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죠 그런 경험 때문인지 내년 로스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강한 미드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클로저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BNK에서 프차 미드로 밀고 있었던 선수인데 이를 밀어내고 영입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브리온이 공격적으로 클로저를 원하고 있었는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클로저 선수는 과거 샌드박스가 서버틴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든 미드라이너이기도 하고 지금도 수문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인 미드라이너들이 넘기 어려워하는 벽이거든요 모건과 폴루 선수는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정글 원딜을 유망한 신인들로 채운 것도 재미있는 점입니다 올해 CL은 KT 2군이 지배를 한 시즌이었습니다 그 주축 멤버들 중 정글 한박과 원딜 하이프 선수를 로스터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박은 완전이죠 하이프는 임대 형태로 꾸리게 되면서 꽤나 기대를 걸어볼 만한 로스터를 완성하였습니다 결국 브리온은 미드는 믿고 가고 신인들이 얼마나 1군에서 잘 적응을 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겠습니다 브리온의 로스터가 성과를 거두어야 계속해서 신인들을 발굴하고 1군에서 활약하고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미드 신인보단 원딜 신인들이 좀 더 활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이프 선수와 불 선수 모두 출전 가능성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이프 선수가 좀 더 주전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싶으며 만약 기대만큼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불 선수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겠습니다 농심의 라인업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서머 후반부 좋은 활약을 보여준 피셔 선수가 계속 미드 자리를 지키고 농심을 상징하는 지우 선수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실비 선수도 남아있는 가운데 탑에는 킹겐 선수가 서포트에는 리엔츠 선수가 들어와 팀적으로 노련미가 더해졌습니다 기존의 농심은 호흡을 길게 맞춘 신인 위주의 팀 육성의 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LCK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육성의 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신인 선수들을 코어로 남기고 베테랑을 영입하여 페달을 밟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심의 가장 큰 과제는 피셔 선수가 내년에 좀 더 꾸준히 높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킹겐 선수는 메타에 따른 라인전 구도 해석이 끝난다면 안정적인 챔프풀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 경험 많은 리엔츠 선수가 서포팅하는 지우 선수는 큰 기대를 받을만 하거든요 미드 정글이 결국 흔들리지 않아야 육이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만약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더욱 LCK 파는 미드 정글의 체급이 중요하구나 결론이 재차 나올 것 같습니다 DRX는 절실함이 키워드였습니다 리치, 주한, 유칼 등 굴곡이 꽤 많았던 선수들이고 다시 LCK에서 활약하겠다라는 열망이 강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이죠 서포트의 안들 선수까지 영입을 마쳤습니다 안들 선수가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싶죠 기존의 DRX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스폰지 선수나 테디 선수를 남기면서 절실한 선수들로 로스터를 구성해 인비저블 썸띵을 보이겠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상하기가 힘든 로스터이기도 합니다 각 선수들이 LCK로 돌아와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도 미지수이고 탑정글 미드가 새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다들 선수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편이라 교통정리 등의 이슈도 남아있거든요 최대한 의미 있는 경기들을 많이 돌리고 소통을 자주 하여 잠재적 리스크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3자의 입장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감코진들이 케어를 더 잘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동의 라인업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탑의 두두, 미드의 불독 선수가 남은 가운데 베테랑인 라이프 선수가 LCK 컴백을 하게 되었고요 정글엔 표식 선수가 합류하였고 원딜엔 버서커 선수가 합류하였습니다 C9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선수죠 신인 없이 가는 로스터입니다 대신 리스크가 몇 가지 있는 편입니다 우선 올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던 두두 선수의 챔프포 문제 불독 선수의 라인전 문제 두 가지는 필이 해결이 되어야 프롭 도전이 가능합니다 커주 선수가 워낙 올해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기에 새로 합류한 표식 선수가 그 기대치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또 하나의 해결 과제이고 버서커 선수는 C9에서 1군 경험을 많이 쌓았지만 당장 올해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반전을 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재적 리스크들을 모두 해결한다면 고점이 높게 찍힐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헤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부 팀들도 물론 신인 한 명 한 명이 다 리스크이지만 까보지 않은 복권에 대해선 예상하기 힘든 면도 있고 이미 문제가 드러난 선수들이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느냐는 꽤 가혹하게 평가가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이기 때문에 내년엔 재차 증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BNK는 클로저를 잃고 빅라 선수를 대체 영입하였습니다 KT에서 데뷔할 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해외에서 부진을 연이어 겪게 되면서 절실한 상태로 LCK 리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마저 보여주지 못한다면 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뷔 시즌의 고점을 보여줄 수 있길 BNK는 바라고 있겠죠 서머 후반부 클리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아마 랩터 선수와 함께 계속 코어라인으로 삼고 있을 것 같고 디아블 선수를 콜업하였는데 CL에서 간간히 본 기억으로는 메카닉적인 측면은 뛰어나지만 턴 개념이나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신인 선수들에게 적용될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를 본인 스스로도 개선을 하고 팀적으로도 케어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켈린 선수의 영입이 묘수라 생각을 하는데요 라인전 체급은 최정상급이라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인 원딜을 잘 케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빅나 선수가 제 역할을 해낸다면 BNK 역시 6위 그 이상의 성적을 노리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결론이 미드 망겜 쪽으로 가는 듯 하는데요 어쩌겠습니까 롤에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미드니까요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동북권 5개 팀 모두 저마다 할 말이 있는 로스터를 구상하였고 내년 전반기에는 호흡을 맞추고 저마다의 문제를 진단한다 친다면 본격적인 리그제 돌입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내년을 위해 각 팀들이 어떻게 로스터를 구상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선수 로스터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 진들도 현대 롤프로신에선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분석관들의 메타 해석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이후 대회 리뷰 영상에서 팀들이 어떻게 메타를 해석하고 본인들만의 색을 담아내려 하였는가 집중하여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